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인년 매니저입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께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내년 하반기 반도체 업한 가동률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결국 소재주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솔케미칼을 소개해 드렸고 그 외에도 소재주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재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을 제가 검토를 하다가 콜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그 중심에 반도체 IP, 팹니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콜리타스 반도체는 제일 앞단에 존재하는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종목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 및 IP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주력 고객사는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IP랑 재사용이 가능한 반도체 설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콜리타스 반도체나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가 반도체 IP를 생산하게 되면 제주 반도체나 텔레칩스 같은 팹니스 업체들이 그 IP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우리 국내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와 가온 칩스 그리고 에징 랜드 등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 IP랑 팹니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주가음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콜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콜리타스 반도체는 매출 비중이 MIPI 즉 모바일 AP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MIPI 매출 비중이 20%이고요. 그리고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칩셋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PC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PCLE도 매출 비중이 10%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조적으로 팹니스 업체들의 칩 개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매출이 증대하는 구조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I 즉 인공지능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팹니스 업체들의 칩 설계 비중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콜리타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 IP 업체들이 최근에 부각받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콜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장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주를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거죠? 바로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느냐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콜리타스 반도체와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상장 후 1개월 이후에 벤처금융사 등에서 90만 1897주가 풀렸고요. 그리고 기타 주주 26만 1504주도 상장 후 1개월 이후에 풀렸습니다. 지금 제가 콜리타스 반도체 상장이 1개월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해당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씩 시장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전부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보호 예수 물량은 3개월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인데요. 지금 벤처금융사 등 쪽에서 이제 3개월 이후에 52만 609주가 출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16만 1504주가 3개월 후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분 같은 경우에도 5만 4천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후에 풀릴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일단 1개월 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3개월 이후 물량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70만주 정도가 되겠죠. 70만주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이 최근 퀄리타스 반도체 거래량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보호 예수 물량 70만주보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 중에서도 제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내년 갤럭시 S24가 내년 초에 출시가 되죠. 거기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 IP, 팸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의 화두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3개월 이후에 70만주 정도 풀린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되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는 최근 신규주 움직임이 좋은 상황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실제 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예측한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함께 스터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저 다음주에도 제가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